야... 와 농락해버린다.. 농락해버려 농락 어 뭐야? 그럼 루파님 저랑 한번 KTX 타러 가시죠 쿤이 한 번 들어오실래요? 아 동생 다섯주도 한 번 보고 그래. 그래야 하지만 쿤님도 한 번 들어오시고 와 진짜 빠르다 와 돌쇼 5줄이 오우 야 그리고 나이스쿠님은 지금 돌쇼 5줄이세요 카드가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일단은 레전 레전 카드 2개에다가 그치 C의 카드 돌쇼 2줄 그러니까 공격 C의 2줄에다가 C의 4줄에다가 아 그렇죠 불법 거주자 레어 1줄 이렇게 그래서 5줄 안녕하세요 자 갑옷을 하칩니다 자 촛뻘 아유 못들었다 아아 운전수가 별로 좋지가 어우야 야 돌쇼 오 돌쇼 개빨 하하하하 미쳤다 돌쇼 왜 이렇게 빨로 오 자 6대0 오 오 아 터클 들어가나 후 하나 오케이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굉장히 희사이티네 이 좋은 킥더라 이걸로 좀 어 어허 존나 빠르엉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돌쇼 5줄이라서 존나 빠르세요 지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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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아니 구형설 아니 구형설 리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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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식구장석 아 우리 황현천님 감사합니다 야 미쳤다 우와 정규 개 멋있구요 야 대구석 진짜 개 지린다 미쳤다 흐어어어 윽허ㅏ어 오 와 들어가네요 야 그래도 민성이나 뭐 이런거 없는데 다 들어가네 아 고맙다 들어가고요 22 대 27 자 오른쪽 야 씨 개빠르다 진짜 우와 미쳤다 스피드 미쳤다 스피드 미쳤어 됐습니다 1번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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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씨 아 근데 경이롭다 야 스피드 경이롭다 진짜 이 게임이다 뭐 이 아이씨 이 게임 허어 근데 진짜 우와 이쪽 자 자 간다 와 와 존나 빠르다 진짜 와 콕구 있어 씹어 씹읍니다 와 우리 저기 뭐야 나이스쿤님 그 카드로 한번 맞춰보시는거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요 지린다 돌속 다섯줄이야 예 돌속 다섯줄이에요 아 근데 미성이 하나도 없는데도 워낙 노마크가 잘뜨니까 돌속 빠르니까 어우 나 이런 이런거 싫다고 저리 가나 어이씨 쭉 왔다 잘가슨 오 야씨 허허 아니 그리고 연기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연기돼 나아 뭐야 야 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헝 어흠흐흨흐흫흠흐흏흐흐흐흐흐흐흣 WAR 아 근데 왜 팔입이 안잡히니 저건 원래 팔입거리 참 맞는데 우역 아 씨 아 아 백패 왜이렇게 삐글래 와 다첼낸 며시다 며시 아 나가버리네요 정원님 어서오세요 야 미쳤다